자요,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강의 자료 가지고 계시죠? 자료를 한번 보시면 이것은 뭐냐면 그림으로 읽는 민법 체계도인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보면 우리 민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용어들이 처음 들으면 추상적으로 들려요 그런데 그것을요, 그림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 민법 총칙이라고 나와 있나요? 민법 총칙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민법 총칙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그림으로 읽는 민법 체계도 그래가지고 나와 있죠 법률 행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강의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들을요, 다 여러분들이 강의 칠판을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 하나하나 손으로 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원칙으로는요 그런데 그 수기로 해야 되는 것을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요 이것을 제작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원래는 이 그림이 있고요 그림이 있고, 여기 이제 완성보로는 여기 그림이 나와 있죠 그림 바로 이 옆에 제가 뭐가 있냐면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지금 그게 빠져 있죠 지금 이것을 제작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림이고 이 부분은 이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없으니까요 일단 없어, 관계없어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보시면서 하는데 여러분, 내가 이제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을 읽는 방법을 계속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보는가 그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고도 민법 전체가 딱 100페이지예요 이게요, 100장 100장 안에 모든 민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적어도 한 10번 이상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요 이걸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단기간 안 해요 내년 3월이든 여러분들이 이건 원형도 딸딸딸 이렇게 보고 이렇게 암기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때그때 봐야 돼요 여러분, 쉬는 시간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한 장은 공부 강의하는데 실제로는 한 시간씩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잠깐잠깐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는 오늘 들었던 것을 내일 보면 다시 똑같은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런데 지금 방금 들었던 것을 쉬는 시간 안에 잠깐 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2, 3분 안에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는 방법을 지금부터 얘기하는데 이 그림을 가지고 민법 전체를 설명을 해요 무엇만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공부하는 우리나라에서요 동중회사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것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워낙 많이 팔려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보는데 설명을 할 때요 제가 어디를 보라고 하잖아요 보시면 되고 지금 이것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요 첫 시간이 아니고 11월, 12월은 기본적으로 전체를 한번 훑어봐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것들을 100% 다 강의하기는 힘들어요 아시겠죠? 처음에는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1월 달에 책이 나오면은 기본서를 가지고 이제 2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지금요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개관하는 그런 강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부터 보시면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이렇게 을이 있어요 갑이 을한테요 1억 원에 사라고 뭐라 한다? 청약을 해 청약 그럼 청약이란 말 들어봤죠? 청약을 뭐라고 하냐? 의사표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청약이 뭐냐면 내 물건 1억 원에 살래 이 말이에요 이것을 청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을이 뭐라고 한다? 응 알았어 내가 이렇게 살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승낙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의사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것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표현한다? 이것을 법률사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법률사실이 뭐냐? 처음부터 법률사실이 뭐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요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거? 지우개죠? 이거 무슨 지우개예요? 분필 닦는 지우개죠? 그럼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거? 칠판이 뭐예요? 칠판 칠판 글만 써요? 그림 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림 그리면 안 돼? 칠판이 뭐냐고 칠판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런데 칠판이 뭐냐고 물어보면 딱히 대답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몰라도 관계없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요 모든 내용을 다 그 말이 무슨 뜻이다 이걸 다 알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저도 이거 여기 유튜브에서 학생들이 뭐 어떻게 질문하면 그 사람이 뭐 어떻게 유튜브에서 어떻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강의를 한번 들어보면 정말요 어찌할 때는 아 이래도 강의해도 되나?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보면 이번에요 뭐 각 시험에 보면 이의제기해서 올려놓은 것들 있잖아요 이의제기한다고 해서 시험치고 나면 이의제기한단 말이죠 그런 농구를 써놓은 것들에게 교수님들이 농구를 써놨더라고요 그 농구를 써놓은 것 보면서 깜짝깜짝 놓을 때가 있어요 아니 이 정도는 그냥 학생들도 쓸 수 있는 수준인데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내가요 아는 것을 적당히 말로 얘기할 수는 있어요 적당히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뭐요? 글로서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힘든 거예요 우리가 공부는요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지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열심히 한다는 것은 뭐냐? 뭔지도 모르고 그냥 책 본다거나 언젠가는요 언젠가는 깨우친다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열바른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막 대지도 않는 걸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했죠 일단 듣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물론 그것은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선생님이 그것을 이끌어 나가야 되겠지만 그 공부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법률 사실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네이버의 지식검색에 이것을 검색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모든 단어들은 여러 가지로 쓰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투 부정서 영어의 투 부정서가 있죠? 투 부정서가 목적적으로 쓸 수도 있고 주어로 쓸 수도 있고 또는 수식으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사용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투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의 의미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듯이 학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의 전체적인 의미를 하려면 학문 전체를 이해하고 봤을 때 그것의 전체적인 의미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을 때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청약이란 말이고 그것은 의사표시라는 말이에요 승낙이란 말이고 그것은 의사표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더 큰 가지들이 있긴 있죠 지금은 그렇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셔가지고 나는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뭐라고 한다? 그것을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청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학원에서 네 좋습니다 그걸 승낙이라고 하고 그것을 의사표시라고 하고 그것을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마트 가서 내가 김장배추 한 포기 주세요 그것을 청약 의사표시 그것을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변에서 일을 하는 일들을 그 똑같은 말들을 법률 영어로만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인식하지 못했겠지만 앞으로는 길거리 돌아다니거나 물건을 산다거나 친구하고 대화하는 거나 이 모든 과정 속에 뭐가 들어있냐 민법의 영어들이 다 숨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아직은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것이 민법의 영어로 어떻게 이것이 변환되어 있는지를 몰라서 그렇지 앞으로 배우가다 보면 모든 것들이 민법의 영어로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민법은 사회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이 이해를 빨리 해요 알겠죠? 나이가 어리거나 사회생활을 많이 해보지 않은 분들은 이해가 좀 늦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나이가 어리면 뭐죠? 있는 것은 체력밖에 없으니까 앉아서 들이따 암기해버리면 그건 또 빨라요 그래서 차이는 약간 있는데 그래서 연륜이 있을수록 이해력이 빨라요 민법이 아시겠죠? 왜? 사회의 현상을 그대로 법률 용어로만 바꾸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마트 가서 시장에 가서 이거 배추 한 포기 주세요 그것을 청약이라고 하고 그것을 의사표시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법률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청약은 뭐라고? 의사표시 승낙은 의사표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 법률사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먼저 내 집 1억 원에 살래? 먼저 얘기했죠? 먼저 이야기할 사람은 뭐라고 한다? 표의자 표의자는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 표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이요? 그 말을 듣죠 듣죠? 듣는 사람 뭐라고 한다? 상대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먼저 여러분 봐 항상 여러분들이 하고 나서 나 강의 듣고 싶은데요 이런 사람 어디가 있어요? 학원에서 강고 문자 보내 안 보내? 보내죠? 우리 학원에 등록해 주세요 그게 바로 학원이 표의자 강고 문자를 받는 여러분들이 상대방이라고 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럼 집에서 항상 남편이 아내가 밥 준비해놓고 여보 밥 먹으러 오세요? 밥 준비됐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이요? 배고픈데 빨리 밥 좀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먼저 말을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한다? 표의자 듣는 사람은 뭐라고 한다? 상대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됐죠? 그 다음이요? 집을 파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한다? 매도인이라고 하고요 집을 사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 매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이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물건이라고 하죠 물건 이 물건을 뭐라고 한다? 권리의 객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리의 객체? 우리는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죠 주체는요? 사람을 얘기해요 주체는요? 객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상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대상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요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지금 뭐냐면 강의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물건을 산다고 해봐 물건 내가요 나하고요 가게 주인하고 물건을 지금 흥장하고 있죠? 그러면 나하고 가게 주인은 뭐라고 한다? 주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뭐로 다? 배추를 지금 흥장하고 있죠? 배추를 뭐라고 한다? 객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마트 가면 뭘 대상으로 간다? 객체 알겠죠? 그래서 내가 왜? 그걸 내가 사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는 것을 내 것이 되는 거죠? 그걸 소유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뭐라고 한다? 권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소유권 내가 사고 싶은 것의 대상 그것을 뭐라고 한다? 권리의 객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이렇게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뭐가 있나? 합의가 있죠? 합의 다른 말로 이것을 합치라고 얘기하죠 합치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매매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이다 이렇게 계약이다 이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이것을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요건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원인이다 원인 그래서 원인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민법이 되게 쉬운데요 여러분 정말 쉬워 하다 보면 쉬운데 뭐가 어렵냐면 약간 처음에 당황하냐면 똑같은 말을 다른 거로 표현을 해 똑같은 말을 여러분 지금 학원에 뭐를 했죠? 여러분이 학원에 강의 듣고 싶다고 청약했죠? 여러분 의사표시 했죠? 학원에서 예스에서 승낙에서 의사표시 했죠? 그래서 둘이 합의가 있으니까 지금 수강계약이 됐죠? 수강계약 수강계약 이 수강계약을 뭐라고 한다고? 법률 요건이라고 한다고 여러분들이 이마트 가서 물건 사죠? 물건 사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계약이죠? 매매 계약 매매 계약을 뭐라고 한다고?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편의점 가서 껌 사죠? 껌 사면 계약하죠? 껌 사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법률 요건이다 이해되셨나요? 그 법률 요건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러면 계약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요 동시에 대금을 받을 뭐가 있다? 대금 지급 청구권이 있는 것이고요 대금 지급 청구권이요 그 다음에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금을 줘야죠?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것을요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 효과 이것을 그냥 효과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결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 이렇게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주변에서 인과관계 혹시 들어봤어요?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 들어봤어? 그 인과관계가 바로 뭐예요? 원인의 인자하고 결과의 과자를 따서 인과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해됐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우리가요 여러분 이 그림이 별로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그림을 가지고요 앞으로요 한 200번 정도는 쓸 거예요 강의가 끝날 때까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요 민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법률 사실은 뭐니? 아 그럼 의사표시를 얘기하는 거지 그럼 의사표시가 뭐니? 청약과 승낙을 얘기하는 것이고 뭐 때문에 청약하고 뭐 때문에 승낙을 했다? 집 때문에 집을 뭐라고 한다? 물건이라고 얘기해 그 물건을 뭐라고 한다? 권리의 대상 권리의 객체가 된다 우리 지금 뭐 가지고 너하고 다투고 있어? 집 때문에 집을 뭐라고 한다? 객체의 대상이고 그 다투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주체라고 하는 거예요 주체 주체가 있고 뭐가 있다? 객체가 있는 거예요 객체는 대상을 얘기해 야 지금 너희 둘이 지금 뭐 가지고 그래? 아 이 책상 가지고 그래 책상을 뭐라고 한다? 객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따 떠드는 사람은 뭐라고 한다? 주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권리의 객체, 주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청약과 승낙이 합의가 있어야 돼요 합의가 안 되면 안 되죠 그걸 계약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이 계약은 앞에가 매매라고 돼 있죠? 매매라고 돼 있죠? 계약은 매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월세 사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죠? 그걸 임대차 계약이라고 해 전세 사는 사람을 전세 계약이라고 얘기를 해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식당 가서 음식물을 시키죠? 음식물 공급 계약이라고 얘기를 해 차 타고 다니죠 차 타고? 차 타고 그걸 운송 운송 배달하죠? 운송 계약이라고 얘기해 택시 여러분 지금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 앞에 내용은 앞에 모형은 여러 가지 다르죠 여러분들은 학원하고 무슨 계약? 수강계약 알겠죠? 학원 측에서 여러분한테는 강의 계약이라고 해 강의를 해줘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강의를 들어야 되니까 수강계약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탈바꿈한다 이 말이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합의가 있어야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것을 계약이다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한다? 요건이다 요건은 다른 말로 뭐다? 원인이다 원인이 있으면 항상 뭐가 나온다? 결과가 나오죠? 결과를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다 효과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가 여러분 청약했죠? 의사표시했죠? 학원에 온다고 학원에서 승략했죠? 의사표시했죠? 합의가 있어서 계약이 이루어졌죠? 계약을 법률 요건 원인이죠? 그러니까 수강계약을 하니까 여러분 지금 앉아서 뭐 듣고 있어? 강의 듣고 계시죠? 학원에서 뭘 받았어? 돈 받았죠? 강의 듣고 돈 받은 것을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 법률 효과를 뭐라? 결과죠 뭐에 대한 결과? 수강계약을 원인으로 여러분이 지금 강의를 듣고 있잖아요 결론으로 여러분 지금 이해됐나요? 수강계약이 원인이 돼서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이해됐죠? 항상 원인이 있어 뭐가 있다? 결과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원인하고 결과 중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하고 싶은 것은 결과죠 그런데 이 결과라는 것은 원인이 있으면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는 결과인데 실제로 우리가 결과를 따질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뭐가 있으면 당연히 나와? 원인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것이 허리인데 허리 이 허리인 이 법률 요건을 중심으로 해서 법이 쭉 쓰여 있어 지금 이해됐죠? 지금 왜? 원인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나온다?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이죠 이해 되셨죠? 자 그럼 다음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그림을 좀 더 줄여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줄여서 보는 것이냐? 이 갑이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지금 뭐를 했어? 청약을 했네 청약을 뭐라고 얘기해? 법률 사실이라고 하죠 승낙을 뭐라고 얘기해? 법률 사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갑이 청약을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승낙을 뭐라고 한다? 법률 사실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그럼 법률 사실과 법률 사실이 뭐이면 뭐가 이루어진다? 계약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법률 요건 법률 요걸로 뭐라고 한다? 원인 행위다 원인이다 이렇게 원인으로부터 뭐가 나온다? 결과가 나온다 결과 결과를 뭐라고 한다? 다른 말로 법률 효과다 법률 효과 이렇게 법률 효과 법률 효과는 등기 총권을 법률 효과라고 해요 됐죠 지금? 자 여기 봐봐 여기 먼저 봐 여러분 재미있는 말이죠? 이게 그냥 이것을요 이것을 그대로 줄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게 법률 사실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알겠죠? 우리가 여러분 민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법률 사실이 뭐냐고 물어보면 한참을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간단해 그림으로 보란 말이죠 지금부터 그림을 보면서 이것을 읽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야지 만약 여러분 응용력이 생겨 다음 법률 사실이 모이면 뭐가 돼? 법률 요건이 되죠? 다시 법률 사실이 모이면 법률 요건 그럼 법률 요건은 뭐가 반대해 있어야 돼? 법률 사실이 있어야 되죠? 다시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한다 다시 법률 요건은 뭐라 한다?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이다 됐나요? 그럼 여기 봐봐 법률 요건을 뭐라고 그래? 원인 원인 있어? 뭐가 있어? 결과 무엇을 결과라고 그래? 법률 효과 이제 읽어 알겠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작 법률 요건은 뭐냐? 법률 효과라는 결과에 대한 원인이다 다시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라는 결과에 대한 원인 이러면 내가 봐봐 내가 읽는 대로 꼭 읽을 필요가 없어 어떻게 읽으면 되냐? 아무튼 여기 있는 말만 다 들어가면 돼 법률 요건은 원인인데 뭐에 대한 원인이냐면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이에요 이렇게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에 대한 원인 왜? 두 개로 똑같은 말하니까 지어도 되죠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에 대한 원인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 법률 요건은 원인인데 법률 효과라는 결과에 대한 원인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이 우리가 참 웃긴 게 여러분 시험보다 보면 A는 B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분명히 지문이 그래서 맞는 걸로 되어 있어 그런데 B는 A다 그러면 또 그걸 틀린 거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왜요? 앞하고 뒤가 문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문장이 바뀌면 바뀌었어도 이것이 맞다 틀리다를 우리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죠? 그걸 응용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실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A는 B다 이것만 알고 있는 사람은 그건 실력이 아니죠 자주 보다 보면 당연히 알게 되죠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나오냐? 거의 한 60% 정도가 이런 문제가 나와 A는 B다 이것만 암겨도 되는 거 알겠죠? 그런데요 문제는 해년마다 새로운 문제가 나오니까 A는 B라고 하는 것이 한 60%면 똑같은 문제인데 A는 B인 것 같아 A는 B하고 비슷미리해 A는 B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약간 약간 바뀐단 말이죠 바뀌어도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죠 그걸 우리는 응용력이라고 해요 그걸 알려면 이 그림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 여러분 자연스럽게요? 그림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요? 이것을 읽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이요? 다음 그럼 여기서 읽으면 어떻게 읽냐? 이렇게 읽어 먼저 여기를 한번 읽고 읽어봐 법률요건은 법률사실이 있어야 된다 똑같죠? 법률요건은 법률사실을 구성요소로 한다 법률요건은 법률사실이 모여야 된다 똑같은 말이라니까 그럼 법률요건은 법률사실을 구성요소로 하는 것으로써 법률효과에 대한 원인이다 됐나요? 이렇게 전체로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법률요건은 뭐다? 법률사실을 구성요소로 한다 법률요건은 뭐다? 법률효과에 대한 원인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겠죠? 법률요건은 법률사실을 구성요소로 한다 이거 하나만 알고 있는 사람은요 법률요건은 법률효과에 대한 원인이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다 똑같은 말인데 그런데 이것도 알고 그것도 알아요 전체로 얘기해요 법률요건은 법률사실을 구성요소로 하는 것으로써 법률효과에 대한 원인이다 그러면 이제는 기니까 정신없어 알겠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모든 말이 동일하다 이렇게 설명하든 저렇게 설명하든 설명은 다 동일한 것이다 그럼 이해 되셨나요? 먼저 그걸 알아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여러분요 강의 노트에 나와 있죠 강의 노트 밑에 한 번 봐봐 강의 노트 밑에 글이 나와 있죠 1번 법률사실은 법률요건을 이루는 구성 부분이다 여기 한 번 봐봐 법률사실은 뭐죠? 법률사실은 뭐예요? 이놈들이 모이면 뭐가 이루어져요? 법률요건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법률사실은 법률요건을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법률요건은 법률사실, 법률사실이 있어야 법률요건이잖아요 인간은 머리, 몸통, 하체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는 뭐다? 우리 인간을 이루는 구성요소죠 그렇잖아요? 우리 머리 부분은 인간을 이루는 구성요소이죠 그러니까 법률사실은 법률요건을 이루는 구성요소이다 이해 되셨어요? 알겠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법률요건은 뭐다? 법률요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법률사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법률요건은 법률사실을 구성요소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봐봐요 밑에 이제 법률요건은 뭐예요? 법률요건은 법률효과라는 결과에 대한 원인이죠? 그래서 법률효과는 법률요건에 대한 결과 2번 나왔죠? 4번이요 법률효과는 법률요건이라는 원인에 대한 결과 똑같은 말이죠? 1번, 3번 봐봐요 1번, 3번 법률요건은 뭐예요? 법률요건은 법률효과에 대한 원인 알겠죠? 법률효과는 법률요건에 대한 결과 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이해되셨죠 지금?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됐죠 지금?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여러분요 다시 그림을 보시면 물건이 있죠? 물건이 있고 그것을 권리의 객체로 가고 갑을 매도인 또는 표의자로 가고 을을 매수인 상대방이라고 하는 거죠 됐죠 지금? 그래서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요건 원인이다 이 계약에 의해서 갑은 등길에 줄 의무가 있고 을은 등길에 청구할 권리가 있죠? 이것을 뭐라 한다? 법률효과 결과다 이렇게 됐나요 지금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봐봐 이 그림을 여러분이 봤으면 거의 뭐 지금 여러분이 영어들이 단어들이 엄청나게 어려운 우리 민법에서는요 정말 어려운 부분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영어들이 여러분들을 어느 정도 기에 익숙하면 공부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이에요 여기 보시면 봐봐 여기 뭐가 있어? 의무가 있죠? 청구권을 뭐라 한다? 이걸 권리라고 그래요 권리 권리는 좀 더 설명하고 권리 이건 의무고 권리라고 그래요 그럼요 계약을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뭐가? 권리하고 뭐가 생겨요? 의무가 생기죠? 그래서 권리 의무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봐요 여러분들 학원에 수강을 하죠 수강을 하려면 여러분들은 강의를 들을 뭐가 있어? 권리가 있죠? 반대편으로 여러분 수강료를 낼 뭐가 있어? 의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요 항상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권리와 의무는 대응한다고 얘기를 해요 중요한 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99%가 그래요 100%가 아니고 99%는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나는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잖아요 그럼 권리를 더 주장을 해요 의무를 더 주장해요? 학원 오셔서 상담했죠? 상담하고 가죠? 아직 수강 등록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하냐? 나 오늘 어디 있니? 친구가 찾아놨어 나 여기 학원인데 공부하려고 나 이제 학원 등록해 이렇게 나 내일부터 그냥 공부하려고 이렇게 아니 공부를 하려면 강의를 듣는다는 거죠 강의를 들으려면 먼저 뭐를 해야 돼요? 수강료를 내야죠 의무를 이행을 해야죠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뭐부터 얘기한다? 강의 듣는다고 먼저 얘기한단 말이죠 강의를 듣는 것은 권리잖아요 수강료를 지급하는 것은 의무잖아요 그러면 권리를 주장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있으니까 나 아직 수강료를 안 냈는데 내일부터 수강료 내고 공부하려고 이렇게 얘기해야지 정확하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거의 없죠 나 학원 등록했어 이제 왜? 수강증만 지금 수강증만 써놓고 아직 돈은요? 내일 내기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나 학원 들으려고 강의 들으려고 이렇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권리와 의무 중에서 권리를 더 주장하기를 좋아한다 의무를 내세우기를 좋아한다 권리를 내세우기를 좋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권리의무를 줄여가지고 뭐라고 표현한다? 권리 관계라고도 얘기를 해요 권리 관계 그런데 우리 민법체 3조의 법은 뭐라고 하냐? 민법체 3조 이렇게 돼 있어 민법체 3조의 법은 뭐라고 되었냐?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권리와 의무의 주체 이렇게 그런데 법조문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법조문의 제목 3조 법조문의 제목이 권리능력 전속기관이라고 돼 있어 법조문의 제목이 그럼 여기 권리능력은 권리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권리만 그런데 그 법조문 3조에 가면 뭐라고 되었냐?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의무란 말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왜 그러느냐? 아까 얘기했죠? 권리라는 말은 무슨 말의 주린 말이다? 권리, 의무의 주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학원 강의 듣는다 이 말은 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수강료를 내야 된다 이 말이죠 나 쌀 사러 왔는데요? 쌀 사러 왔어? 쌀만 가지고 가면 돼요? 쌀 값을 지급해야 되죠? 쌀을 사러 왔다는 말 속에는 나는 쌀 값을 지급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이해 됐나요 지금?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99%예요 1% 빼고 99%는 권리라는 말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의무가 있고 의무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겸손해서 의무를 먼저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의무를 알죠? 겸손한 사람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통 뭐를 주장해요? 권리를 더 많이 주장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죠 그런데 우리 민법은 권리를 중심으로 쓰여 있느냐 의무를 중심으로 쓰여 있느냐 이 말이죠 무엇을 중심으로 쓰여 있다? 권리를 중심으로 법이 쓰여 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봤을 때 법을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이거는 상대방한테 손이인 것 같아 그렇게 보면 큰일 나 법은 누구의 입장에서 본다? 권리자 권리자의 입장에서 법을 보는 거예요 누구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의무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법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자꾸 의무자의 입장에서 법을 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저 사람 불쌍하다고 알죠? 법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법은 누구의 입장에서 본다? 권리자의 입장에서 권리를 중심으로 법이 서술되어 있어 물론 그 뒷면에는 항상 누가 있어? 의무자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할 때 누구의 입장에서 법을 해석을 해야 돼? 권리자의 입장에서 법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되셨죠? 그 다음 이렇게 권리관계로 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이것을 법률관계라고 얘기해 봐 지금 벌써 우리가 여기에서 용어가 이 시간에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죠? 다시 한번 봐봐 여기 권리와 의무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권리 권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법률관계라고 얘기를 해 여러분 봐봐 법률관계 법에 여러분 네이버에 지식검색에 딱 법률관계를 치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법률관계란 법에 의하여 교율되는 생활관계로서 도덕이나 관습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얘기한다 쭉 되어 있단 말이죠 법에 의하여 교율되는 생활관계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법을 이해하면 150년 공부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다? 법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전체 구조 안에서 보라고 그랬죠? 앞으로 여러분요 법률관계란 말이 수도 없이 시험에 나와 아니요 무조건 책에 나와 그런데 우리 책에 우리 기본서가 나오면 기본서의 1페이지가 뭐냐? 법률관계라고 되어 있어 아 그럼 법률관계가 뭐냐 이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법에 의해서 교율되는 생활관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도 지금도 그렇게 많이 말로는 많이 하는데 아직도 나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법률관계란 뭐다? 권리를 관계라 권리관계 다른 말로 뭐다? 권리와 의무관계 권리와 의무관계가 있으면 다 그것도 무슨 관계라고 그래? 법률관계라고 한번 볼까요? 여러분요 둘이가 부부예요 둘이가 두 사람이 부부인데요 결혼 10주년이에요 그래서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어요 남편이요 까먹고 있잖아요 아내가 지금 10주년인데 여행 가기로 했으니까 남편이 다 한다고 해서 한번 지켜보고 있는 거야 지금 말 안지 않고 알겠죠? 내일 10주년이에요 우리 내일 제주도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제주도로 왜 가? 이렇게 얘기하죠 다 까먹고 알겠죠? 아내가 열받죠? 약속을 어겼죠?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어 없어? 손해배상 해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소송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권리가 없다는 거죠 권리가 없어 뭐도 없어? 의무도 없죠 권리와 의무가 없죠 권리와 의무가 없어 뭐가 아니다? 법률관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됐나요? 그 법률관계가 아닌 것을 무슨 관계라고 한다? 그것을 인간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이렇게 자 여러분요 아내하고 둘이요 엄칫나게 둘이 금슬이 좋다고 그래요 주변에서 그런데요 아내는 말 못한 사정이 있어요 밤 12시가 되면 늑대 울음소리와 더불어서 뭐한다? 얻어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의 주사가 시작돼서 손을 마시고 알겠죠? 그런 분들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요 우리가 이것은 단순한 인간관계는 아니다 아니죠 폭력이 있죠? 폭력이 있으면 어떡한다? 그로 인해서 아내는 정신적, 신체적, 육체적 침해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소원의 배상을 청구해야 되겠죠 그럼 아무리 부부관계에도 아내는 남편을 고소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 대한 소원의 배상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생기고 상대방은 뭐가 생긴다? 의무가 생기죠 그럼 두 사람과 아내는 이제는 무슨 관계다? 인간관계다? 법률관계다? 법률관계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들 간의 약속이라든가 부모와 자식 간의 약속이라든가 부부 간의 약속은 원칙적으로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소원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무슨 관계다? 인간관계다 이 말이죠 뭐가 없으니까 권리와 의무가 없다 그래서 무슨 관계가 아니다? 법률관계가 아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다? 손해? 그러면 무슨 관계로 바뀔 수 있다? 법률관계로 바뀔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요? 같이 처음에는 모르는데 공부하다 보면 같은 아파트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차 가지고 왔으니까 같이 타고 가자고 그래 알겠죠? 같이 이제 차를 타고 가죠 가다가 전봇대 들이받았어 여기서요 전봇대 들이받기 전까지는 인간관계예요 태워준다고 해놓고 갑자기요 내리니까요 500원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알겠죠? 인간관계니까 그럼 처음부터 얘기했어야죠 계약으로 그래서 그때는 돈을 받을 수 없어 무슨 관계? 인간관계 권리 의무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그런데요 전봇대를 들이받는 순간 뭐가 발생한다? 사고가 발생했죠? 치료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치료비가 발생하죠? 그럼 치료비를 동승자는 아무리 공짜로 차를 타고 갔어도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죠?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무슨 관계로 바뀐다? 다시 법률관계 이해 됐나요? 지금 그 용어를 이해하면 돼 용어를 그럼 용어를 어떻게 이해하냐? 완벽하게 이거 무슨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아 법률관계란 말은 그런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남편이요 밥 달라고 하죠? 그래서 나 지금 집에 다 왔으니까 밥 좀 차려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든지 만든지 나는 강의 들어야 되죠 지금 바쁘잖아요 강의 듣고 있는데 남편이 밥 안 차렸어 이렇게 얘기하죠? 화내죠? 인간관계니까 조용히 차려 먹어 이렇게 하면 되죠 왜? 내가 반드시 해줄 뭐가 없어? 의무가 없잖아요 이해 됐죠 지금? 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인간관계 그러다 남편이 와가지고 싸다고 하나 날리죠? 그러면 뭐라 한다? 그때 또 뭐라 한다?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죠 그래? 너하고 지금부터는 법률관계로 변한다고 했으니 너 각오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남편한테 더 맞을 수 있죠 알겠죠? 그렇게 아무튼요 그런 것을 뭐라 한다? 법률관계 이렇게 인간관계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해 되셨나요?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요 이런 법률관계를 다룬 법을 뭐라 한다? 그것을 실체법이라고 그래 지금 이 시간에 영어가 한 100개 나왔죠 실체가 뭐죠? 실체? 실체가 뭐예요? 어려운 말이죠 실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가요 그냥 인문학적으로 보면은 사회과학적으로 보면은 우리 민법에서 실체는 뭐냐? 민법의 실체는 뭐다? 법률관계를 다루는 거다 법률관계는 뭐다? 권리다 권리는 뭐다? 권리와 의무다 그래서 우리의 실체법은 뭐냐? 권리와 의무관계를 다루는 법을 실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무슨 법이다? 실체법으로서 우리 민법은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우리 민법이에요 여기까지만 그래서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죠 그 계약에 의해서 뭐가 있다? 등기 의무와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죠 권리와 의무가 발생했죠 이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데까지만 민법이에요 여기까지만 즉 권리와 의무의 발생을 다루는 법 그것을 실체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하면 밤 나중에 우리가 물권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우리 첫 시간에 보면 민법은 민총이 있고 물권이 있고 채권이 있고 설명하는데 어떤 선생님들은요? 다 쓸데없는 것이다 왜? 어차피 말해도 다 까먹으니까 알겠죠? 처음부터 그냥 강의하면서 일단 한 바퀴로 내가 말했죠? 한 바퀴를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야 돼 돌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일단 권리와 의무 권리와 의무를 다루는 법을 뭐라고 한다? 실체법이다 다른 말로 법률 관계를 다루는 법을 뭐라고 한다? 실체법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 실체법과 비교가 되는 게 절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절차법은 뭐죠? 절차법 절차법은 뭐예요? 절차법은 봐봐 실체 관계에서 발생한 권리죠 권리를 실현시켜줘요 실현 권리를 실현시켜줘야 한 번 봐봐 여기 등기 청구권이 있네 청구권이 있네요 그러면 가베이속을 앞으로 등기를 해줘야죠 등기를 등기를 해주는 것은 민법으로 등기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민법은 너한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여기까지만 민법이에요 너는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 여기까지만 민법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권리가 있는 사람은 등기를 가져와야 되겠죠 등기를 가져오는 것은 민법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뭐다? 발생한 권리 권리를 실현시켜줘요 등기를 가져와 그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절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차법 이 절차법 중에서 여러분요 수요일에 배우는 것이 공시법이라고 하는 법이에요 알겠죠? 거기 등기법에서 배우는 부동산 등기법 그러면 여기가 의무죠 여러분 의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무는 이행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의무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돈 빌려줬는데 돈 안 갚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법원에 소송을 해야 하죠 그것을 뭐냐 하면 이행을 강제하는 거예요 이행을 강제 이행을 강제 그것을 절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여기 봐봐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 계약을 법률 요건 원인이죠 암기에 그럼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죠 결과를 법률 효과죠 법률 효과로써 권리와 뭐가 나와? 의무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뭐라간다? 권리 권리를 다시 뭐라간다? 법률관계 법률관계와 비교되는 것을 뭐라간다? 인간관계 법률관계를 다루는 법을 무슨 법이라 한다? 실체법 권리와 의무관계를 다루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실체법이라고 하고 발생한 권리를 실현시켜주고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죠? 그러면 의무를 이행하라고 강제력을 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송을 해야 되겠죠? 소송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그것을 의무의 이행을 강제로 해 그것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절차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고 부동산 등기법은 절차법이고 민법은 무슨 법이고? 실체법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지금 용어 여러분 봐 용어는 명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틀 안에서 아 그런 말이 실체구나구나 이것을 알는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하나가 이런 거냐면 우리가 공법하고요 공법 공법하고요 그 다음에 삽법이라고 한 것이 있단 말이죠 알겠죠? 삽법 삽법이라고 한 것이 있어 공법하고 삽법하고 그럼 어떻게 하냐 공법은 뭐고 삽법은 뭐냐 이 말이죠 되게 간단해 공법은 공법과 삽법을 구비라는 학설이요 행정권에 오면 한 20개 정도 나와 그거는 학자들이요 잠아놓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공법은 뭐냐? 국가 기관하고 국가 국가 기관하고 국민 나하고 관계 나하고 관계 상하죠 상하 상하 관계죠 상하 국민이 상인데 국민이 주인인데 여러분 그런 말 하지마 창피해 알겠죠? 민주주의의 가장 큰 폐해가 뭔지 아세요? 말로써 여러 사람을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국민의 주인이에요? 이 나라의 주인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문재인이에요? 왜요? 제일 모슴으로 산다는 사람이 제일 큰 집에 살고 있잖아요 경호원도 제일 많고 비행기도 제일 큰 놈 알겠죠? 자기 혼자 타고 다니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 놓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누구를 위해서 봉사한다?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다 그러고 부동산 다 먹어놓고 사람 못 살게 그러고 있잖아요 왜? 혼자요? 얼마나 큰 희열을 느끼겠어요? 알겠죠?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마치 정치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처럼 여러분 국회의원들 한번 봐보세요 저렇게 멍청이해도요? 아무튼 어떻게든 줄 잘 서가지고요? 돈 많이 밀어넣어가지고 홍천받아서 국회의원 되면은요? 우리한테 인사 한번 해요 안 해요? 한 번도 안 해요? 딱 4년에 한 번 인사받으면서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거 그게 가장 어리석은 것이 국민인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때 한번 인사해줬다고 해가지고 평생 4년 동안 떠받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어리석은 것이 뭐예요? 그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국가하고 국민하고 누가 제일 빠르냐 누가 더 위에가 있느냐 내가 항상 얘기를 해 파출소 앞에 가서 노상 방류 한번 해보라고 이따 우리 다 같이 강의 끝나고 나서 정입시간에 파출소 앞에 가서 순번대로 한 번씩 열어서 노상 방류 한번 해보자 말이죠 알겠죠? 그럼 어때요? 경찰 파출소 소장은 한 명씩 유치하게 집어넣어버릴 거예요 그럼 경찰역은 뭐냐? 경찰은 국가 행정이에요 국가 권력을 상징해 국가하고 국민하고 누가 더 위에 있어요? 내가 주인인데 주인이 어디다가 소변을 보든 말든 아랫것들이 터치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노상 방류하면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집어넣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국가하고 국민은 누가 더 높은 거예요 사실은 국가잖아요 국가 알겠죠? 국가하고 국민 간의 상하관계를 다루는 법을 공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국가는 뭘 얘기한다? 여러분 주민자치센터 국가기관이죠? 주민자치센터 등기소 세무서 다 국가기관이죠? 국가기관하고 나하고 관계는 공법관계라고 해요 알겠죠? 이런 경우는 행정소송으로 다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1대1이죠? 국가기관이 아닌 사람 1대1이죠? 1대1의 관계를 뭐라고 한다? 사법관계 평등관계라고 해요 이것은 민사소송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 여러분 삼성전자요? 이재용 교회장하고요 거기요 맨 밑에요? 삼성전자에서 지금 올해요? 처음으로 지금 들어간 신입사원하고는 무슨 관계에요? 공법관계에요? 사법관계에요? 여러분 이재용 그러니까 그건 회장이고 밑에는 뭐죠? 이재용 들어간 직원이니까 상한에 그러면 큰일 나 내가 말했죠? 누가하고 누구하고? 국가기관하고 개인과의 관계를 무슨 관계를 한다? 공법관계이고 개인과 개인을 뭐라고 한다? 사법관계다 이 말이죠 알겠죠? 삼성이재용이 국가기관은 아니잖아요 이해 됐나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관계다? 사법관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법과 사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또 이 공법과 사법에 관한 것을 가지고 또 설명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지금 한꺼번에 설명을 했는데 이 하나의 설명 속에서 수많은 단어들이 오갔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봐요 거기 그림 한번 봐 그림 그림을 보시면 맨 끝에 맨 밑에 보면 법률효과 되어 있어요 법률효과 되어 있죠? 법률효과 N쪽으로 보면 권리의무관계 권리의무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권리관계 권리관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관계 법률관계하고 비교되는 것을 무슨 관계를 한다? 인간관계 이런 권리의무관계를 다루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실체법 그 실체법에다가 민법이라고 써 가려고 닫고 민법 이렇게 우리 민법은 실체법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절차법 뭐예요? 절차법 절차법 밑에 써 권리를 실현시키고 권리를 실현시키고 권리를 실현시키고 그 다음에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것 의무이행을 강제해 권리는 실현시키고 의무의 이행은 강제하는 것 그것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절차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해 됐죠? 지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공법하고 무슨 법이 있어? 사법이 있죠? 공법은 무슨 관계다? 그냥 간단히 국가와 개인 국가와 개인 이렇게 국가기관이 있죠? 국가기관과 개인과의 관계 사법은 뭐다? 개인과 개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무슨 법이라고 한다? 사법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를 뭐라고 한다? 공법 이해 되셨죠? 실체법은 무슨 법이다? 권리 의무관계를 다루는 것 권리 의무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권리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관계 그래서 법률관계를 다루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실체법 실체법에 의해서 발생한 권리를 실현시키고 의무의 이행을 강제시키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한다? 절차법이다 이렇게 이해 됐죠? 지금 다시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봐 권리라는 게 뭐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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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는 뭐예요? 권리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법 법에 의해서 주장할 수 있는 힘이다 법에 의해서 주장할 수 있어 법으로 주장해 법으로 주장해 법으로 주장한다니까 권리를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주장할 수 없는 것은 그건 권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법에 의해서 주장할 수 있는 힘 그것을 권리라고 그래요 어렵죠? 그럼 다시 한 번 우리 민법에는 소유권이라고 하는 소유권이 있거든 소유권 이런 가지고 있는 건 다 소유권이지 않아 지금이요? 이 소유권은 권위니까 권리거든요 권리 그런데요 이 소유권은 뭐라고 한다? 이런 방법이 이게 내 거죠 내가 지금 뭐하고 있어? 지금 잡고 있죠? 잡고 있는 것은 뭐라고 한다? 손에 쥐고 있죠? 이것을 점유한다고 그래요 점유 점유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어떻게? 쓰고 있죠? 쓰는 걸 뭐라고 그래? 사용이라고 사용 사용이라고 그래 나중에 누가 빌려달라 가죠? 빌려주고 월세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것을 수익이라고 그래 사용수익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을요 다 썼어 그럼 어떻게? 버려야 되겠죠? 버리는 것을 뭐라고 그래? 처분한다 처분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은 어떻게 돼요? 소유권은 점유하고 사용하고 수익하기도 하고 처분하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다시 소유권을 뭐라고? 점유하고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한다 다시 소유권은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처분한다 팔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요 점유를 뭐라고 한다? 권능이라고 얘기해요 권능 사용수익 권능이라고 얘기해 처분 권능이라고 얘기해요 권능 이렇게 그래서요 점유 권능과 사용수익 권능과 처분 권능으로 이루어졌어 소유권은 자 그럼 봐봐 내가 권리 뭐라고 했어? 권리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법으로 주장하는 것을 권리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봐봐 권리 여기서 권리는 뭐예요? 권리는 무엇으로 이루어졌어? 무엇으로? 권능으로 이루어졌죠? 권리는 뭐로 이루어졌어? 권능으로 이루어졌죠? 권능이 모이면 뭐가 돼? 권리가 되고 권리는 뭐로 이루어졌어? 권능으로 이루어졌어 여기서는 권리는 뭐라고 한다? 권능을 구성요소로 한다 여기 봐봐 소유권 권리가 사람이에요 사람 머리 부분이 뭐다? 점유 몸통 부분이 뭐다? 사용수익 하체 부분이 뭐다? 처분이란 말이죠 이 세 가지가 모여야 뭐가 돼? 인간이 되죠? 인간은 뭐라고 한다? 소유권 권리라 간단 말이죠 권리는 세 개가 모여야 권리가 되죠? 권능이 모여야 권리가 되죠? 권리는 권능을 구성요소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지금 권능은 뭐다? 권리는 권능을 구성요소로 한다 내가 지금 왜 이런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권리인데 말이 다르잖아요 지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자기 자신이 이걸 법으로 주장할 수 있는 힘이고 여기는 권능을 구성요소로 하는 것이고 똑같은 권리인데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이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글을 읽다가 단어 하나가 막힌다고 해서 그 단어 때문에 공부하는 걸 멈추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 공부 못해요 왜요? 그 단어의 의미가 다른 의미가 다르게도 사용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꼭 그 단어로 그 의미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만약에 소유권은 권리인데 그랬어 그런데 여기 와서 권리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주장할 수 있는 힘이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소유권에서 권리는 권능을 구성요소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영어 단어가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듯이 민법의 단어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한 단어로만 되어진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으니까 설령 공부하다가 약간 이상하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거기에 목 매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점프하면서 일단 세 번 정도는 강의를 전체를 들어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11월, 12월 달 강의를 여러분 지금 작년 강의 홈페이지에 남아있나요? 안 남아있어? 그게 남아있으면 그 강의를 먼저 여러분들이 듣고 예습을 하고 와야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먼저 그 강의를 한번 딱 듣고 오면은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리고 지금 이 강의 있죠? 이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바퀴 뺑 이렇게 돌잖아요 알겠죠? 한 바퀴를 이렇게 돌다 보면 자연스럽게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 익숙하게 돼요 그러면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그때의 권리는 뭔데? 여기서 권리는 뭔데? 이게 자연스럽게 몸에 채워가 돼요 그러니까 너무 용어에 집착해서 공부하는 것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용어는 다른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 권리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법에 의해서 주장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권리는 권명을 구속요소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것을 권리라고 하고 이 권리에 대응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의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의무다 이렇게 이 권리, 의무를 다른 말로 권리관계 다른 말로 법률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설명하는 것은 이것이 지금 그림이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림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림만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기회에 익숙할 때까지 이 그림을 볼 거란 말이죠 여러분 딱 보더라도 크게 우리가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첫 시간 강의보다 더 어려운 민법 강의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강의의 시간이 가장 어려운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서 어느 정도 내용을 숙지를 했다간다면 앞으로는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결코 나오지 않아요 아시겠죠? 민법이 이 시간의 강의가 가장 어려워 이 시간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 늘려나가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쏘 sust whole 쏘 there 쏘 쏘 쏘 쏘